조석입니다. 지난주. 정치권의 움직임 중에서 눈에 확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장을 지냈던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이석연. 그 사람이 이재명을 만났습니다. 둘이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한 얘기들을 저는 유심히 봤습니다. 자 둘이 만난 사진부터 보시겠습니다. 이거하고 이거 두 장입니다. 그랬더니. 온갖 신문 방송에서 이걸 무슨 굉장한 것이냐 커다랗게 보도를 했습니다. 좌빨들끼리는 원래 이렇게 서로 얘기가 잘 풀어지는 쟤네들의 특유한 성격이 있습니다. 자 이걸 전하는 뉴스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중도 확장에 나선 이재명이가 이석연을 만났다. 그래서 정치 보복을 끊겠다라고 선언했다. 세상에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좌빨 매체는 천연도스럽게 와이드하게 보도를 합니다. 노컷뉴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게 무슨 엄청난 것처럼 저네들이 확대 보도를 하면서 국민을 눈속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궁금증은 왜 뜬금없이 느닷없이 이재명이가 이석연을 만났을까 하는 대목입니다. 이재명은 최근에 이상돈 전 중앙대 명예교수를 만난 바 있습니다. 김종인이 전 국힘당 비대위원장 등 보수진영의 사람들을 학자들을 연쇄적으로 만났습니다. 쟤네들 말로는 이른바 중도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인데 왜 하필 지난주에는 이석연을 딱 골랐을까 그래서 그런 생쇼를 했을까가 궁금합니다. 본래 이석연은 보수 성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020년도 그때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석연을 가장 유명하게 만든 건 그 전에 노무현 시절에 이른바 행정수도 이전 움직임을 놓고 그게 위헌이다라고 하는 소송을 걸어서 헌재판리열에서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건 적지 않은 공헌이 맞습니다. 노무현한테 패배를 안여줬고 행정도시로 국한에서 국격화시켜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노무현의 행정수도 구상을 끝내 좌절시킨 것은 이석연의 역할입니다. 그런 이석연이 왜 갑자기 느닷없이 이재명의 눈에 들어왔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그가 조선일부에 칼럼을 썼습니다. 그게 10월 28일자 신문인데 아마 이재명이가 이걸 보고 감동에 감동을 했을 거라고 선언합니다. 대통령은 초월적 존재이냐 하는 제목으로 윤석열을 사정없이 두드려 폈습니다. 내용을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훑어보고 놀랐습니다. 야 이거 한결에도 하지 않을 법한 목소리를 천하의 조선일부가 거침없이 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칼럼 내용은 이재명의 입맛에 딱 맞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석연 얘기는 한마디로 윤석열은 식물대통령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이 나라와 국민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니까 빨리 주변 정리를 하라. 남은 임기를 조용히 마치라라는 훈수 아닌 훈수를 위장보수 이석연이 아주 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저는 정말 설득력이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우스워서 혼났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무슨 초월적 존재입니까? 지금 윤석열은 양손 양발이 다 묶인 채 온몸에 화살을 무방비로 우둬맞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의도에 입법 독재에 밀려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인데 무슨 무소 불의에 권력자이냥 그리는 것 자체가 이석연이가 오바를 해도 한참 오바하는 겁니다. 어쨌든 윤석열이 손발 묶인 거는 미처 쳐다보지도 않고 외면한 채. 냅다 이재명 편을 들고 있는 게 바로 그 칼럼입니다. 그리고 고약합니다. 내용을 보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은 범죄 행위가 분명하니까 그걸 아니라고 쉴드를 쳐주는 검찰이 정말 웃긴다. 소가 웃다가 콧두레가 부러질 일이라고 작심하고 냉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석연은. 정말 세월이 하수상에서 위장 우파로 어느 날 바뀐 케이스라고 저는 봅니다. 고향이 호남이라서 그럴까요? 어쨌든 정상이 아닙니다. 위장 우파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외눈박이 이석연의 눈에는 이재명이 갖는 흠결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선거법 위반에 위중교사 재판에 백운동, 대장동 사건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법인카드를 제멋대로 써서 이재명, 김혜경 부부의 생활비로 1억 원 이상 갖다 쓴 혐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윤석열만 디따다 팹니다. 그게 바로 이석연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했는데 이재명이가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이석연이가 그대로 멍석을 깔아줘서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정말 속아웃을 노릇입니다. 이재명이가 누굽니까? 자기 친형을 죽음으로 몰가간 인간입니다. 주변 사람을 한두 사람도 아니고 대여섯 명 죽였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잔인하고 인간도 아닌 친구에게 무슨 아부를 하고 헛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그런 칼럼을 쓸 수 있다고 치겠습니다. 조선일보가 거기에 밑밥을 깔아주는 방식도 마음에 안 들지만 좋다 거기까지도 할 수 있겠다. 그렇다고 이재명이가 부른다고 가서 냅다 밥 먹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도리입니까? 정당한 겁니까? 이석연 당신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석연은 그 칼럼을 쓴 다음에 아주 작심하고 위장오파로 모습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는 선거법 위반 재판 때 유죄를 때린 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판결이라고 꼭 정규제하고 똑같은 헛소리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잠정적인 결론은 심플합니다. 이석연은 이재명의 애완견이라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을 위한 푸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석연과 정규제가 지금 무슨 충성경쟁을 하는 듯한 그런 그림도 보입니다. 그래저래 요즘은 위장오파 전성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석연을 가소롭게 보는 것은 정규제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 정규제가 재판받는 이재명을 감싸주는 나팔을 불어대면서 그 이재명이가 무죄라고 난리난리를 치니까 놀랍게도 이석연 등등등이 나서서 이재명을 역성드는 여적행위를 보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추악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두 사람이 풍기는 악취에 저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그나저나 정규제는 지금 아주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윤석열은 전화도 한 번 안 하고 밥 먹자 소리도 안 했는데 곧 이재명이가 이석연에 이어서 정규제 당신한테 전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밥 먹자 우리 우아한 거짓말도 해보자 라고 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정규제한테 미리 축하한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재명이가 그 사악한 인간이 정규제의 그릇을 알아보고 자리까지 줄 수도 있으니까 미리 정규제에게 거듭 축하를 따블로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석연과 정규제는 손을 잡고 잘 해보기를 바란다는 얘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매듭은 지어야 됩니다. 위장 우파들이 변절자들이 난리를 칠수록 정치적인 악마 이재명의 시대가 정말 끝나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철감합니다. 이 마지막에 날뛰는 사람들한테는 뜨끔한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